예 번 번 일레 일레 식빵 자 구 자 진리야 5번 황나야 6번 이 뜨거 7번 억샤 투비버른 비욘드 빙 자 이 집 나 이걸로 식냐야 자 이게 전부 다 한국말이죠 우리 한국사람들이 딱 보면 알겠죠 번 뭔가를 태우다 타다 불을 일으키다 할 때 그 일리야 일리야 일으키야 여기 있죠 일으키야 불을 일으키다 번 타다 라는 말을 이렇게 좀 옛날에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다 썼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팽 이건 뭐 뜨거운 거에 의해서 뭐가 타는 것 같다 콜드 뜨겁고 차가운 것에 의해서 뭐가 어 투비버른 뭐가 탄 탄다 자 이건 그렇고 자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구인데 구 지금 이게 구둘입니다 구둘 자 이거 구둘 구 투비버른 그 다음에 스코츠 스코츠 유세지 사용 용례를 보니까 투 더 익스터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익스터널 어피어런스 래러 댄 더 인터널 스테이트 익스터널 어피어런스 래러 댄 더 인터널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익스터널 구 구야 두 번 번 썸띵 끄슬리다 스컷 스크 끄슬리다 썀칭 성띵 자 이렇게 다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일마니 중요한 또 단어가 있네요 구 굽나 굽네 무슨 무슨 닦 닦 그건있죠 It smell as though 번 구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굽나 뭐 좀 뭐 굽고있나 이런 뜻이죠. 굽나 불을 질러 질리야 이런 뜻이고 to burn something in order to make it smoke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뭔가를 태운다 질리야 불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무슨 뭐 샤만 의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질리야 불을 질러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샤만 의식한 우리 그 그 저 저 장 아니 장작이 아니고 그 저 부뚜막이 아니고 장작이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저 아 자 이건 좀 더 자 확 나야 어 확 나야 이렇게 확 나의 불이 확 나다 불을 확 질러라 뭐 굽나 자 구두리라고 해서 구두를 to be burned scotched to external appearance rather than internal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 아메리카 저 아메리카 USA 라코타 이 사람들도 옛날에 그 우리 쪽 그 저거를 했다 이 말이죠 어 구두를 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짐 나 짐 짐이라 하죠 원래 김난다는데 김난다가 아니고 원래는 짐 난다 그럽니다 짐 난다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사람 발음이 김 하면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짐 하면 발음이 쉽다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투리가 아니고 짐 난다 짐 자 이걸리 이걸리시야 뭐 어 이걸리 익녀야 있고 익나 이거 가고 있나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 이게 지금 구두리입니다 구둘 자 구둘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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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 구둘 노스코리아 조선 말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선 말에도 지금 생방송 중인데 조선의 온돌은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까 이 지금 대부분 지금 온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선의 온돌이 아니고 구둘입니다 구둘 지금 구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 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다 같이 짰는지 구두리란 말을 안쓰고 요즘 다 온돌이라고 말을 쓰더라구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구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 구 굽나 다 이 이거는 뭐 몇천 년 시석기 시대 때부터 내려온 단어라고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굽나 불을 확 확 나야 이 집나 이 집나 이 집나 이 집나 이글리시 익녀야 이글만큼 익었나 뭐 여러가지 뜻이 가능하죠 불을 확 일으키야 일예